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스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주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또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유시아라는 시인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인과 성자도 아니고 부자와 가난한 자도 아니고 겸손한 사람과 오만한 사람도 아니고 행복한 사람과 슬픈 사람도 아니고 짐을 드는 사람과 짐을 지우는 사람이 있다 그건 이제 그 시인이 한 말이고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사도 요하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두 종류가 크게 보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바리새인들에서 너희 아비 마귀가 그런 말씀을 쓰셨죠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자녀냐 흑암에 속했느냐 빛에 속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냐 마귀의 나라냐 이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 어떤 특성이냐 이걸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로부터 낳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사랑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고 엄청나게 위대한 것으로 출발하진 않죠 그렇지만 사랑의 DNA를 우리가 심겨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할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하나님의 자녀여 새롭게 장조된 새 피조물이여 새로운 인류임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할 때 또 우리는 아버지를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1절에서는 그 애로부터 낳기 때문에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한다 형제죠 다른 형제도 그에게서 난자니까 그 다음에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켜도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된다 사랑할 때 곧바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도 알게 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아버지를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 속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뭐랄까 세상 말로 시스템이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그렇게 이 사랑의 원리라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 아버지의 사랑 그 서로 사랑하는 형제 사랑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형제에서 난자만 형제를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이제 점점 더 온전히 알게 되어지고 더 사랑이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모든 계명을 하나로 딱 뭉쳐서 한마디로 말하라면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가장 스승을 사랑하는 것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사랑하고 발을 씻기며 그렇게 주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셨듯이 우리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로부터 난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가진 특성이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4, 5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사실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음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믿음으로 또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한 바로 이 믿음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부로 말하면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겨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받은 이 믿음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 믿음의 능력을 이렇게 과소평가하면서 환경을 더 크게 보고 세상이 더 크게 보이면 우리는 이제 쫄아드는 거죠 꼴리아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산 틈바구니, 바위 틈바구니 틈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가진 다윗은 돌멩이 다섯 개 들고 담대하게 조약돌 다섯 개 들고 담대하게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꼴리아답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체계를 세상은 이제 막 지배하고 있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막 수습강으로 막 거대한 것을 종이호랑이처럼 엄청나게 큰 것처럼 우리를 삼킬 듯이 막 딱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짓 체계, 그 다음에 헛된 것들 다 사실은 썩어질 거죠 다 사라질 것들인데 그걸 화려하게 싹 막여 꾸며가지고 와 이 아름다운 것 맛보고 이 좋은 쾌락을 너희들이 맛보면서 살아라 정말 여기에 행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못하면 크리스찬들도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넘어가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고요 크리스찬마저도 잘못하면 그 헛된 것, 썩어질 것, 어리석인 것에 인생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새가 있음을 알고 진정한 가치체계가 무엇인지 알고 세상의 가치체계와 세상의 저런 것들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따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우리가 하는 이러이러한 것 우리가 즐기는 것, 이러이러한 것을 왜 같이 하지 않느냐 우선 미워하고 소극적으로는 은근히 핍박하고 적극적으로는 핍박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피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이 세상이 우리를 사실은 파송하신 거예요 믿는 순간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남겨두셨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파송하는 거죠 오늘도 직장에 가는데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직장으로 우리는 파송을 받는 겁니다 날마다 세상으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환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겼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이긴다 내가 이겨놨다 우리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듯이 이겨놓은 전쟁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기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믿음을 가지면 어제 찬송한 것처럼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예수가 나를 사랑하니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하면 물러갈 텐데 마귀는 이 믿음을 과소평가하면서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선반 위에 올려놓게 하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이긴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먹고 마심을 구하는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매어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 하신 증거를 받는데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증거를 주셨는데 물이라는 것은 이 해석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은 세례, 피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여기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의 전체가 성령님이 임하셨고 예수님은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병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행하는 은사가 나타나고 온갖 은사한 성령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생의 전체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약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를 주셨죠 더 크고 온전한 증거가 바로 신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세우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용생을 얻게 하신 것 이보다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부약 선지자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의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의 증거가 있고 성령님께서 또 우리 안에서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이 증거를 붙들고 이 증거를 따라 사는 자는 악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두려움 없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약을 보시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희미한 증거를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고 기브리에서 11장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이런 것들을 멀리서 그냥 내다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희미한 증거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는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끊고 뒤로하고 십자가에 날마다 나를 못 박으면서 정말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정말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렵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모든 것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증거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만큼 보배가 없다는 것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무기,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기도로 활활 타오르게 하고 샘솟게 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